제가 뒤집을 좀 있었는데 기침이 조금 있었는데 약 먹고 마늘 없어졌고 온도도 좀 강하고 이런 것도 괜찮고 이수면 안 된다고요? 생각을 잘 해봐야죠 최고의 저항세력이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자기들의 목적질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며칠 전에도 청완이 교회 지도자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잘 안 넘어가니까 제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려고 모든 총격을 다 노리고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다가 이번에 바이러스 사항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가 데려다지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저를 재구속시키려고 우리 방금 몇 번 갔다 왔으면 괜찮은데 좀 피 helpless 놀고 ides 욕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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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gine 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